네 오늘은요 마케팅 플랜 중에 직급 수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회원 등급, 에이전트, 특약, 대리점 어떻게 하는지 총판까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회원 등급을 다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회원 등급마다 어떻게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0대 30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 리더스 클럽이면 어느 정도 수당이 맞는지 보통 오토 판매사면 어느 정도 수당이 맞는지 저같이 로얄 리더스 클럽이면 어느 정도 수당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후원 수당 다음이 직급 수당이죠 오늘은 직급 수당과 승급 프로모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저는 직급 수당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승급 프로모션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 지금은 애터미 승급 프로모션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승급 프로모션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저는요 이제 애터미 마케팅 플랜 설명을 맨 처음 딱 들었을 때 사실 후원 수당은요 7만원은 받아 봤지만 이거 가지고 진짜 연봉 1억이 될까? 이거 가지고 진짜 내가 한 달에 천만원이 될까?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직급 수당은요 딱 7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약간 게임처럼 느껴졌어요 세일즈 마스터 다음 단계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클리어하면 그 다음 단계가 샤런로즈 마스터 이렇게 해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마케팅 플랜 설명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세일즈 마스터 갈 계획을 세웠어요 세일즈 마스터는 나 혼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3년 3월에 남편이 사업을 먼저 하려고 마음먹고 저는 집에서 애를 키우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맡겨놓고 할 일이 없잖아요 어린이집 맡겨놓고 그 잠깐 적응 기간 그 잠깐 시간에 센터에 나갔었어요 센터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세일즈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4월에 바로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보름 동안 15일 안에 250만 포인트 좌측에 또 우측에 250만 포인트가 달성이 되면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데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자 우리가 30대 30 맞으면 후원수당 주잖아요 근데 이 직급수당은 후원수당에다가 별도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30대 30을 여러 번 맞다 보면 직급수당을 주는 거예요 보너스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목표를 잡은 게 30대 30을 한 달에 10번이라도 맞아봐야 되겠다 처음엔 마케팅 플랜을 모르고 30대 30을 여러 번 맞아야지 이런 목표를 세웠었는데 250만 포인트면 30만 포인트가 8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달에 30대 30 8번을 맞는다고 쳐도 그러면은 후원수당만 8번 들어오는데 이걸 보름에 맞아 그러면 직급수당이 보너스로 더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30대 30을 8번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차라리 15일 동안 땡겨서 물건을 사자 그리고 그걸 한 달 동안 팔자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후원수당 맞는 횟수는 똑같아요 30대 30 8번 똑같단 말이에요 보름에 8번 한 달에 8번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보름 동안 250, 250이 맞으면 직급수당이 있고 한 달 동안 250, 250이 맞으면 직급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세일즈마스터 직급수당이 얼마냐 거의 50만 원 정도예요 저는 50만 원은 날린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고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즈마스터는 무조건 유지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한 달에 두 번 맞는다 3대 30 그러면 8번 맞으려면 4달 걸리죠 그럼 4달 동안 내가 3대 30을 맞을 걸 보름에 몰아서 사 미리 사서 파는 거야 그러면 50만 원이 더 생긴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제 사고 방식은 근데 이것도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건도 미리 안 사나요 주문받아야 사 저는요 물건을 사놓고 팔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고 갖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주문하면 사가지고 팔면 되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전제품을 집에 다 갖다 놨거든요 처음에 전제품을 두 개씩은 집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갖다 줘야 되니까 두 세트씩 사다 보니까 그냥 세일즈마스터가 됐네? 물건도 많이 안 팔았는데 그래서 또 갔어요 왜? 팔아야 되니까 집에 이렇게 남겨놓고 또 이제 세일즈마스터 가자 저는 처음부터 이걸 아주 큰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5천만 원 벌 수 있는 사업인데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제가 원래 애터미 하기 전에 커피숍을 할까 식당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적게는 수천만 원 해서 많게는 2, 3억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한테 뭐 그 정도 돈이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애터미 물건 사는 거 몇 백이면 다 살 수 있어 저는 그거 가지고 50만 원도 더 벌고 집에 물건 갖다 놓고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계속 판매사를 갔냐? 아니에요 물건을 팔고 가고 팔고 가고 팔고 가고 한 건데 제가 세일즈마스터 유지를 전후반기로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으니까 15일 동안 물건을 미친 듯이 팔면서 가는 거지 그러면 나는 후원 수당에다가 직급 수당까지 받잖아요 보름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 그리고 또 팔 세일즈 유지 이거를 전후반기로 계속했어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세일즈 유지를 시작해서 4월, 5월, 6월, 7월 초까지 했어요 물건이 좀 쌓이더라고요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었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 여름에 화장품이 잘 안 팔려요 아 조금 물건 있는 거 다 처분하고 가자 물건만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전후반기로 판매사 유지를 해야 성공한다 그래서 계속 물건을 사 근데 팔질 않아 돈으로 하는 거죠 저 이거 정말 반대입니다 판매사 유지를 목표로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매출 목표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물건을 갖고 뛰겠다는 거예요 뛰어서 제품을 소비를 해야 돼요 직급은요 보름이라는 마감이 있어요 후원 수당은 마감이 없죠 우리는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마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직급 수당에는 마감이 있어요 대신에 후원과 직급이 따로 되는 게 아니라 후원 수당을 자주 받다 보면은 저절로 보름 안에 그 조건이 채워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250만 PV, 250만 PV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름 동안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다 하실 생각하지 말고 보름 목표를 정해보세요 보름 동안 30대 30 보름 동안 50대 50 보름 동안 60대 60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직급 수당은요 월 2회 지급되는데 마감이 1일부터 15일 그리고 16일부터 말일이 마감이에요 한 달에 두 번 직급 수당이 지급이 되고 보름 매출이 좌측 합산이 250 우측 합산이 250이 되면 세일즈 마스터예요 이게 첫 번째 직급이고요 세일즈 마스터는 이렇게 매출로만 해요 내 밑에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밑에 사람이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백 명이건 보름 동안 나의 매출을 가지고 체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일즈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균등 분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직급 수당이요 매출 PB의 20%를 직급 수당으로 주는데 그 중에 10%를 뚝 떼서 세일즈 마스터한테만 줘요 그런데 여기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쭉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나누는데 그게 5%예요 5% 그리고 샤론 로즈 마스터는 2% 스타 마스터는 1.2% 그 다음 로얄 마스터는 1% 크라운은 0.5% 그 다음 임페리얼 마스터는 0.3%예요 샤론은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 수당 더하기 샤론 걸 가져가는 거고 스타는 다이아, 샤론, 스타 직급 수당을 가져가는 거고 스타마스터 직급 수당이 큰 이유가 스타마스터가 실제로 1.2%잖아요 이거 1분에서 큰 게 아니라 다이아, 샤론의 수당까지 흡수가 되니까 스타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일즈 마스터 직급 수당은 변동이 별로 없는데 샤론 로즈 마스터 직급 수당은요 그만큼 직급자가 늘어나면 떨어지는 거죠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N분의 1을 한다니까요 근데 상관이 없어 왜? 오토 세일즈만 되면 월 200에서 400이라는 수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좀 나눠 먹어 너네 좀 덜 가져가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맨 처음 사업자가 돈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현재 나와 같은 직급이 보름 동안 2명 2명이 나오면 내가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샤론이 되려면 내가 현재 다이아니까 다이아 직급이 2명 2명 이상 나오면 내가 샤론이 되는 거고 샤론이 2명 2명 나오면 스타 스타가 2명 2명 나오면 로열 로열이 2명 2명 나오면 크라운 크라운이 2명 2명 나오면 임페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급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확 꽂혔던 게 바로 이 보상 플랜 중에 승급 프로모션이에요 세일즈가 되면은요 더페인과 해모인과 이브닝 케어를 줘요 그런데 이 승급 프로모션은요 맨 처음 됐을 때 뉴 세일즈 마스터일 때만 주는 거예요 직급 수당은 유지할 때마다 나오죠 직급 수당은 그런데 프로모션은 뉴 맨 처음 됐을 때만 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은요 더페인, 해모인, 이브닝 케어까지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전자기기 한 대를 주는데 제가 애터미 사업할 때는 노트북을 줬어요 요즘에는 탭북을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탭북을 주는 거로 알고 있고 샤런로즈 마스터부터 현금 프로모션이 있는데 제가 요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어요 샤런로즈 마스터가 되면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직계가족 여행권 2매를 주는데 스타 마스터가 되면은요 천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여행권 4매가 나와요 전 여기까지 받아봤죠 1200을 받은 거예요 보너스로 로얄 마스터가 되면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요 그리고 여행권이 유럽 크루즈 여행권이 지금 나옵니다 그 밑에 빨간 점점점점 안에 들어가 있는 직급 유지 프로모션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요 로얄 마스터가 되면 되는 순간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랑 후원 활동비 200만 원이 나오는데 한 번 되면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로얄 마스터 직급이 유지될 때마다 나와요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은요 현금 3억 원이 나오고요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나오고 대형 승용차는 지급하고 끝이에요 유지될 때마다 계속 승용차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급하고 끝이고 후원 활동비 후원 활동비가 유지될 때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로 승급을 하면요 현금 10억 원을 주고 직계가족 여행권 또 유럽 여행권 4매가 나오고 승용차 지급되고요 승용차 종류가 달라요 크라운보다 임페리얼이 좀 더 비싼 거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50평 오피스테가 개인 비서 운전기사 이거는 월급이 개인 비서 운전기사 월급과 50평 오피스테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유지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보고 애터미를 하려고 마음먹었냐 샤론 200, 스타 1000, 로열 5000, 크라운 3억, 임페리얼 10억, 13억 6200만 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때까지 받는 현금 프로모션만 13억 6200만 원 그런데 대출금 이자만 거의 월 100을 내고 있었거든요 저랑 저희 신랑이랑 열심히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봐도요 겨우 이자만 갖고 살고 있고 30년 상황이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30년까지 못 하겠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100만 원씩 갚아야 30년이 걸리는데 그 코딱지만 한 집에서 30년 동안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애가 태어나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1억 8천을 갚고 또 대출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 로또밖에 없다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로또를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5년째 로또를 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 임페리얼 마스터님은 없었고 첫 번째 크라운 마스터님으로 나오셨고 그때 마침 저희 신랑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다가 3억을 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지 엄마 3억 받으셨는데 저분 애터미 한 지 얼마나 됐어? 6년 됐다는 거예요 나는 5년 동안 로또 했는데 6년 만에 크라운 가는 게 이득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후원수당 이런 거 몰라 그냥 3억 받았다는 거에만 꽂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6년 만에 크라운 됐으면 10년 만에 임페리얼도 될 수 있겠다 그럼 10년 만에 임페리얼이면 10년 동안 13억 6천 200이라면 거의 월 천 적금 붓는 거나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애터미에서 땡전 한 푼 못 벌어도 10년 만에 임페리얼이 돼서 내가 13억 6천 200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미 한 달에 천만 원씩 벌고 있는 거다 적금을 붓고 있는 거다 지금 로또 할 게 아니야 빨리 애터미 해야 돼 5년을 로또 해도 못 갚았으니까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저는 5년 안에 아파트 빚을 갚겠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로또 아무리 해도 이거 당첨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로또 1등 담청 되는 거보다 애터미 임페리얼이 쉬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은 직급 수당 어떻게 직급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직급은 어떻게 가는지 직급 프로모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간단합니다 전직급 내 밑에 하위에 내가 세일즈 마스터면 세일즈 마스터가 2명 2명 나와야 다이아가 되는 거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2명 2명 나와야 샤롱 로즈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일즈부터 샤롱 로즈 마스터까지는요 다이아를 건너뛰고 에이전트가 샤롱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샤롬부터는요 샤롱을 3번 유지해야 스타 스타를 3번 유지해야 로열 이렇게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샤롱까지는 조직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인맥이 많으면 그런데 샤롱 스타는요 50명 이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간다는 건 베팅이죠 그래서 샤롱 유지 3번을 하면서 좀 다지고 내 밑에를 탄탄하게 다지고 가라 해서 유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심화된 직급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판매사 워크샵 때나 팀장 워크샵 때 했던 것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sampai 또 I I I I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